너 뭘 따지고 싶어서 이래? 그 기사 말이야. 어떻게 된 거네? 말했잖아. 그 기자가 마음대로 기사를 쓴 거라고. 그게 말이 돼? 그 말이 나이더러 믿으라고? 나도 기사 보고 놀랬다니까? 왕체리 시상식 드레스요. 원단 소진해서 히트 상품 만든 거 다 내가 한 거잖아. 그게 왜 네가 한 걸로 기사가 나? 그러니까 그걸 왜 나한테 와서 따지냐고. 기자한테 가서 따지던 거야. 너, 그렇게 네가 한 일 생색내고 싶니? 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아. 내가 한 거 자랑하려는 게 아니야. 다만 내가 한 게 네가 한 걸로 둔갑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. 그럼 지금이라도 정전기사 낼까? 그러길 바래? 이게 다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전과자 출신 계약직 인턴 사원 한현수가 다 한 겁니다. 그럴까? 너 정말 원한다면 그렇게 할게. 세상에 널 떠벌리고 싶다면 그렇게 해. 너 왜 이렇게 잔인하니? 너야말로 왜 이렇게 시건방져? 너. 회사에서 이런 일 비일비재해. 인턴 사원이 한 일. 윗사람 업적 되는 거 다반사라고. 뭐? 넌 처사라는 것도 모르니?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때로는 몸을 굽힐 줄도 바닥이 길 줄도 알아야지. 넌 아직도 배워야 할 게 참 많다. ilda 이리 치재